영어 강사 28살이고 애들 영어 가르치고 있는 영어 강사고 정재희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학원 다니긴 했는데 이제 반주를 치라고 하면 못 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반주할 일 있을 때 이제 아이 피아노 못 치는 게 돼버리니까 피아노 학원을 다녀야 되나 레슨을 받아야 되나 했는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됐어요 제가 지금 유치부 교사로 삼키고 있는데 필요할 때 반주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반주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좀 유연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취미로도 되게 좋을 거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이다 오케이 좋았습니다 틀렸다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네 arrest 네 롱 2, 3, 4, 4, 5, 6, 7, 8, 9, 10 1, 2, 3, 4, 5, 6, 7, 10